학교 공부가 너무 좋은 아이들이지만 학교 가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시 방치자전거 연 12만대 SBI 저축은행은 이 자전거들을 희망의 자원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에 멈춰있는 자전거를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으로 대한민국 캄보디아 SBI 희망저축 프로젝트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저축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자전거들을 모아 꼼꼼하게 수리하고 학교가 먼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직접 전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희망을 싣고 SBI 희망나눔 글로벌 원정대가 출발합니다. 이제 학교 가는 길에 발이 안 아프면 좋겠어. 나중에 어린이 돼서 우리 꼭 만나자. 방치된 자전거가 정리되면서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캄보디아 아이들은 학교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원의 저축을 희망의 저축으로 세상의 희망을 저축합니다. SBI 저축은행